동생아 네, 형님 우리가 몬스터헌터를 만든 지 벌써 3년 가까이 지났잖냐 네, 맞습니다 정확히 1021일째입니다 그동안 의뢰도 많이 받았고 564건의 의뢰를 받아 해결했죠 실패율 0%입니다 의뢰비를 떼인 적도 없고 묘한 일이긴 합니다만 악덕 의뢰주들도 형님과 제가 찾아가니 바로 돈을 지급했었죠 딱히 돈을 막 쓰지도 않았고 몬스터헌터에서 가장 큰 재산은 형님이 입고 있는 코트일 정도니까요 미리 말해놓는데 이건 내 돈으로 산 거다 어쨌든 왜 돈이 안 모일까? 저 역시 그 점에 대해 의문이 들어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해봤습니다 역시 내 동생 그래서 원인이 뭔데? 의뢰수행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의뢰수행비가 많이 든다? 거점이 없는 것이 가장 큽니다 사실상 의뢰는 그랑버스 대륙 곳곳에서 들어오며 일을 수행하기 위해선 의뢰지점에서 장기간 투숙해야 하죠 자료 수집 및 상태 조사를 위해선 필수적인 일이라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만 문제는 여기서 다음 의뢰를 받을 때까지 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투숙 기간이 다시금 길어지며 비싼 식비와 숙박비를 계속 지급해야 하죠 음... 요는 거점이 필요하단 얘기로군 우리 집을 거점으로 쓰는 건? 좋지 않습니다 어스마니아 끝자락에 있어 기동력이 너무 떨어집니다 의뢰수행 시간이 길어져 신용도가 떨어지겠죠 일리가 있어 그럼 거점부터 알아봐야겠군 이왕이면 넓고 고급진 집이 좋겠어 명색이 회사인데 거점이 구리면 쓰나 동생아 지금 우리 잔액이 얼마지? 500골드입니다 야... 뭐? 500골드가 남았습니다 아... 그걸로 집을 살 수 있을까?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아휴... 어... 고객님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음... 동생아? 네 형님 니가 말해? 싫습니다 아니... 왜? 저도 창피한 건 아니까요? 아...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려는 거 같으니 제가 다시 말할게요 그러니까 원하시는 집이 500골드로 살 수 있고 너 있고 고급지고 그랑버스 대륙의 중심일 것 맞나요? 흠흠... 그래 어... 어... 그렇군요 잠시만요 심장님 여기 진상 있는데요 이봐 진상이라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저기요 500골드면 하루 일당 정도인 건 아시죠? 그걸로 집을 산다고요? 어... 세상에나 가뜩이나 장사도 안 돼 죽겠는데 이게 무슨 행패인가요? 그렇게 공짜 집을 갖고 싶으면 프로즌플라워에라도 가시던가요? 예? 프로즌플라워라... 좋아 도착했다 이 좋은 집들이 다 주인이 없는 상태라 이건가?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니까요 여긴 지나칠 정도로 춥습니다 난 괜찮은 거 같은데 형님은 고급 코트를 입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알몸이나 다름없는 저는 춥군요 하... 많이 춥냐? 견딜만은 합니다 야외에서 자는 건 무리겠지만요 좋아 그럼 일단 저것들부터 정리하자고 다행히 거점을 만들지 않는 녀석들이야 적당히 겉만 줘서 보내자고 네 형님 음... 좋아 이제 제법 거점 같아졌군 지금부터 여기가 우리 몬스터헌터의 거점이다 걱정되는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만 말해봐 첫 번째는 생필품의 확보입니다 프로즌플라워는 척박한 곳으로 유명한 곳인 만큼 자급자족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그건 의뢰 수행 후 복귀길에 사오면 되겠군 다른 하나는? 두 번째는 앤더스 백설입니다 프로즌플라워는 그녀의 땅인 만큼 머무리려면 허가가 필요하다 들었습니다 흠... 좋아 나중에 내가 직접 만나보지 만나서 뭘 어떻게 할 생각이신지 물어봐도 될까요? 뭘 일일이 말하냐 동생은 그냥 이 형님만 믿고 기다리면 돼 지금껏 우리가 관계된 일은 하나도 빠짐없이 말해주셨습니다 이번에 말을 아끼는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음... 프로즌플라워를 선택한 이유가 백설 때문입니까? 정확히는 그 여자가 봉인하고 있는 것 때문이다 크라운쿠어 백룡그라덴을 말씀하시는 것이군요 듣기로는 그 봉인이 위태위태하다 들었다 그런 걸 세상에 풀어나선 안 돼 행여 봉인이 풀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막을 순 없습니다 나도 알아 그래서 우린 지금부터 동료를 모은다 사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 유능한 사원을 모은다 크라운쿠어의 봉인은 풀린다 언제가 되었든 반드시 풀려 어떤 형태로 봉인이 풀릴지 우리 대에 풀릴지 그 힘을 그대로 온존하고 있을지 모든 게 미지수다 그때를 대비해 이곳에 터전을 잡고 동료를 모은다 지금부터 우리 몬스터 헌터는 광룡크라운쿠어 토버를 최우선순위로 삼는다 그 이유를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뭘 당연한 걸 물어보냐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려는 거지 사장님 왜? 잠깐 밖에 나와보셔야겠는데요 뭔데? 나 바빠 맨날 앉아서 턱짓으로 사람 부려먹는 주제에 바쁘기는 너 말이야 혼잣말 하는 척 하면서 남욕하는 거 그거 아주 나쁜 버릇이다 혼잣말 아닌데요? 들으라고 하는 건데요?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데 내가 사장이라는 건 알고 있지? 네 취급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지 않냐? 그럼 잘하시던가요 왜 그래요? 추워요? 혼자만 비싼 코트 입고 있으면서? 어... 아니... 아니야 그냥 좀 이러고 싶어서 그럼 빨리 나와보세요 뭔데 그래? 사소한 일 하나하나에 사장이 움직여야겠냐? 보셔야 할 게 있어요 아... 마루간 있잖아 마루간 백아도 있고 아... 둘 다 의뢰 나갔잖아요 며칠은 걸린다고요 저거 좀 위험해 보이니까 나가서 좀 봐줘요 예? 어... 위험? 너 싸움 잘하잖아 미친 개잖아 어? 아니 지금 누구 보고 미친 개라는 거예요? 너 보고 그랬다 왜? 사직서는 안 받는다고 말했다 그거... 의뢰서인데? 거짓말 하지마 보니까 퇴직 사유를 길게도 써놨더만 쓸데없이 눈만 좋아서는 자 그럼 볼일 끝났지? 나가봐 아... 글쎄 좀 나와 보라니까요 이러다 날 새겠네 아우... 진짜 쉬질 못해요 쉬질 뭔 갑옷이 여기 왜 있어? 그걸 모르겠으니까 사장님을 불렀죠 음... 선물인가? 의뢰인이 우리의 기가 막힌 일처리에 감동한 뭐 그런 거? 그런 거 치곤 너무 버려놓은 것 같은데요 음... 뭐예요? 뭘 하냐니 보고 있잖아 치워야죠 사무실 앞에 이런 흉물스러운 게 있으니 영 그렇네요 내가? 그럼 제가? 야 갑옷 같은 거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 옛날부터 사람의 형태를 흉내낸 것에는 불길한 것이 씌기 쉽다고 했어 네... 귀신이 무서워요? 아니... 그럴리가 전 무서워요 그러니 사장님이 치워주시... 역시 리빙 암호인가 배... 배고파... 아사한 사람의 영혼이 씬 모양이군 되참다 어... 네 하... 이제야 좀 살겠군 좀 두들겨 맞긴 했는데 덕분에 이렇게 밥이랑 따뜻한 차도 얻어먹고 말이야 살았다 고맙군 히바영씨 딸랑 갑옷 하나 걸치고 이런 땅엔 무슨 볼일이야? 함부로 발붙이다가 널어 죽는다고 이곳이 몬스터 헌터 맞나? 맞아 역시 잘 찾아왔군 혹시... 어... 응? 뭐지? 내가 여기 왜 찾아왔지? 기억상실?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아닌데 닥들 혹시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아나? 세상사람 그 누구도 모를걸요? 하... 이거 난감하군 진짜 난감하네 기억은 잘 안나는데 분명 몬스터 헌터에 무슨 볼일이 있었다 음... 뭘까? 아 그렇군 용이었어 용을 뭐 어떻게 하는 거였는데 용이요? 용은 이미 옛날의 멸종... 어... 설마... 크라운코어를 말하는 거예요? 아... 맞아 그런 이름이었어 그걸 찾으러 왔었나 내가? 맞는 것 같지? 아...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아... 모르겠어 몬스터 헌터에만 집중하다 보니 정작 온 이유를 잊어버렸군 뭐지 이 사람? 내가 여기 왜 온지 진짜 모르지? 아... 모른다고요 그걸 왜 자꾸 우리한테 물어요? 알 수 없군 어쨌든 신세졌다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 봐야겠군 우리 회사에 입사할 생각 없어? 뭐? 네? 세계 곳곳을 돌아다닐 수 있고 강한 몬스터와도 실컷 싸울 수 있지 보아하니 수련인이 뭐니 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 같은데 이만한 직장이 또 있을까? 사장님 이렇게 수상한 사람을 뭘 믿고? 좋아 하지 세계 곳곳을 여행하면서 강한 것들과 싸운다라 생각해보니 이것만한 직장이 없군 그래 생각해보니는 무슨 생각해보니예요 바로 대답했으면서 글렉이라고 한다 그쪽의 아가씨는? 린이라고 해요 사무직이고요 아, 병리 아가씨로군 그럼 그쪽에 몬스터 헌터의 수장 헤라클레스겠군 응? 날 아나? 요즘 소문이 자자하거든 음, 좋아 열심히 한 보람이 있군 그럼 사원이 됐으니 호칭 정리부터 하지 날 부를 땐 사장 앞으로 잘 부탁하지, 대장 아이고 병리야 예, 주정댕이씨 사장 인마 어디 갔는지 아나? 백설님을 만나러 갔어요 아따, 그 인마 그거 요새 하루가 멀다고 간다 그자? 으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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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병리야 왔다 왔다 오긴 뭐가 와요? 마, 촉이 빡 하고 왔다고 여자의 직감이라고 하면 니 아나 직감이라고요? 그래 내 여자의 직감으로는 사장 군마 여왕님한테 푹 빠진 기라 아, 아 맞지? 맞는 거 같지? 네네 이럴 줄 알았어 어쩐지 허구한 날 틀락날락 거리도록 하이 와, 사장 군마 그래 안 봤는데 지도 남자라 이거지 아따 짜증 맨날 순진한 척 하디, 응?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맞다니까 남자가 인마 여자 집에 맨날 들락거리는데 이유가 어딨노? 집에만 들락날락거렸을 것 같나 내 보기엔 벌써 다른 것도 들락날 으악, 스톱! 깜짝이야 가시나야 갑자기 왜 소리를 지르고 날리고 어쨌든 사장님은 왜 찾는데요? 그냥 있나 없나 확인해 봤지 없는 거 확인할 수 있겠다 설마 제자랑 동생 좀 불러봐라 오늘 둘 다 있제? 베가씨 이번에 걸리면 진짜 큰일 날걸요? 에헤이, 개 안타 다 큰 성인들인데 뭐가 문제고 됐고 빨리 함 불러봐라 아, 이거 좀 쎄한데 아, 뭐하노? 빨리 함 불러보라카이 니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나? 마루간, 아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론 특별할 것 없는 날입니다만 제군들, 오늘은 침묵도무의 날이다 어, 어 어 그런 날이 있었군요 메모해 놓겠습니다 사장이 바람나서 놀러간 관계로 오늘 침묵도무는 사장 없이 진행한다 이 있나? 없어, 없어 린 사무원 준비한 그것을 나 진짜 어떻게 돼도 몰라요 나중에 나 걸고 넘어지지 마요 알았죠? 본인이 다 책임질 테니 어서 준비해 주게 시간은 무한하지 않다네 어후 야, 제자야 어, 왜? 네 네 육수로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봐도 되나? 물어봐 그 갑옷 안 불편하나? 아, 불편해 동풍이 안 돼서 동풍이 안 돼서 힘들지 방기라도 끼면 냄새가 올라와서 힘들어 엉덩이 부분만 도려내면 되지 않을까요? 어 그러고 다니면 죽일 거예요? 진짜 죽일 거예요 와, 근데 동생 너는 술이 억수로 세네 말술이다, 말술 네 인마 내 제자 하지 말고 내 스승이라 스승 술 스승 하하하 저도 놀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술이 쎌 줄이야 마루건 씨 가면 거꾸로 썼는데요? 저도 놀랐습니다 술이 이렇게 제가 쎌 줄이야 아, 가면 거꾸로 썼다고 저도 쎌 줄이야 제가 이렇게 술이 놀랐습니다 가면 거꾸로 썼다고 왜 거꾸로 쓰는데 왜 으허허허 화면 거꾸로 쓰지 마 쓰지 말라고 으허허허 뭐? 니 지금 격리 울린나 아가 좀 모자란다고 막 울리고 그러면 쓰나 엉덩이가 가렵다 엉덩이가 가렵다 오늘도 백설과 만나 상태를 확인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심각해지고 있었다 이대로 가다간 백설의 정신은 무너질 것이 분명하겠지 그 말은 즉, 크라운 코어의 봉인이 깨짐을 의미한다 몸에 갑자기 오한이 든다 만약 상황이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승사는 있나? 쓸 수 있는 패는 고작 사람인 내가 그 인지를 뒤틀는 존재와 맞설 수 있을까 두렵다 불안하기도 하고 하... 아니 두려울 것도 없고 불안할 것도 없다 나에겐 동료가 있다 누구보다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동료가 몬스터 헌터가 있다 저 멀리 보이는 동료들은 돈독해 보인다 즐겁게 방방 뛰고 있는 모습이 마치 뭐? 방방 뛰고 있다고? 술술 갑옷 갑옷 가면 가면 퇴사 퇴사 안주 안주 두고 두고 형님 형님 인센 인센 야 이 망할 자식들아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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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았 고맙다 고맙다